달라스 연합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체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달라스 연합교회를 검색하세요. 달라스 연합교회를 선택하세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온라인 예배 항목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헌금 항목을 선택하세요. 헌금 금액과 종류를 입력하시고, 주기적으로 헌금하시길 원하시면 Requiring Giving을 클릭하여 기간과 요일을 설정하세요.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포메이션 창이 나오면 한 번 더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